이 집 맞지? 얼마 안 돼, 우리? 되십니까? 아, 반갑습니다. 누구세요? 야, 집 좀. 정태야! 정태야! 잘해, 정태야! 안 쓰면 안 돼, 이 새끼야! 정태야! 오, 오빠, 오빠, 오빠. 정태야! 이 새끼야! 안 돼, 이 새끼야! 네, 가만히 계십니까? 이 미친나 미친덕 야 이 새끼야! 아저씨 왜 이래? 아저씨 왜 이래? 형태야 칠초 있네 칠초 칠초 형태님 차였다는데 아이고 우리 침탱아 손이 커 응 다 써버렸네?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어? 이 깔치 어느 업소에서 띄었어? 생긴건 이종같이 생겨가지고 그 손 안 놔! 이 새끼야 이게 야 어디냐 빨리 청산들 해! 내가 갖고 와 자 심장만 그냥 찍으면 됩니다 자 강막 콩팥 심장 간 심장 근데 형님 이거 심장을 팔면 사람이 죽지 않나? 이게 뭐야! 그게 뭐야! 야 미친끼야! 왔다 갔겠는데 야 잡아 찍어 안 돼 안 돼 놔 이 새끼야! 이거 놔! 놔! 나 놔! 나 놔! 잠깐만 참 그 형님 병원에서 형님 보고 뇌종양 말기라던데 아 그래서 그 맨날 옥상 올라와가지고 폼 잡고 있었구나 뛰어내려 죽을라고 근데 왜 막상 죽을라니까 겁이 났는갑다이? 그 죽는 것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어? 용기가 있어야지 시 가만 머리 혹이 혹이든건 어떻게 수술을 하는거? 어? 야 잡아 찍어 으아 자 좋네 야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야 야 뭐라고 하는거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야 야 해야지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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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거 야 이거 이거 정상담요 아니 이거 이가 also 이면 내밀어 줄게요, 내밀어 줄게요. 내밀어 줄게요. 아따, 날씨 한 번 겁나게 좋다. 너구야. 몇 시에 물 들어오냐? 9시쯤 되면 물 꽉 찹니다. 아따, 21마리 잡아. 개념 넘어서 맛있겠다. 어이, 받아. 아, 좋아. 고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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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 마시니까. 안 마, 안 마시니까. 이, 하신 모으다. 잘 모시라. 오빠, 난데. 어, 인하야. 어어. 미안한데 나 돈 좀 해줘. 뭐라고? 아니, 거기 어딘데? 그래, 알았어. 어, 그래. 너무 걱정하지 마. 어? 아, 죄송합니다. 급한 줄 알아서. 응? 아니, 괜찮아요. 참, 저기, 인하 문제 말이야. 또 웃던 걸로 봐. 내가 욕심 너무 과해서. 간판 스타를 달라고 때렸었으니 말이야. 아니요. 마음이 바뀌었습니다. 뭐야? 효주. 아니, 인하. 데려가십시오. 뭐 잘못 드셨어요? 대신. 인하 이정료. 현찰로 2억 30분 안에 땡겨주세요. 인하에 대한 인하에 대한 일체의 모든 걸 다 넘기겠습니다. 정말이요? 응? 나중에 마음 바뀌면 안 돼? 어. 어, 고기훈 실장? 어. 지금 한 2억 정도 더 해. 그 가격을 바로 둬. 응, 알았어. 그렇지. 여기 좋다. 좋아. 이게 뭐 하는 짓이냐. 아따, 밀물 야무지게 들어오네. 하하하하. 이거거든! 왜 이 넓은 바다에 찰아라 딱 던지는 이게 뭐 아, 이 쓰레! 이거거든! 아, 그 형 병원에서 형님 보고 내령량 말기라던데 이 머리에 혹, 그리고 등근은 대수술한 거거든, 어? 어? 왜 사람을 한순간도 좀 편하게 못해주냐, 어? 아, 무색! 그리고 형님, 도망가실라면 너희도 망가시고 나희도 가방금도 다시 오실 거고 있잖아 세퍽, 세퍽 따라다니는 채퍼를 줘 형님, 동생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돈 몇 푼 가져가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객사, 백화점에 무너져서 다 힘드는데 이런데 방울증으로 떠나가시겠어요? 누구야! 아, 사내라 아직 시간 많지! 으이! 하하하하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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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듯이 시체처럼! 아잇! 죽어버렸으면 좋겠냐, 어?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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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뭐 이래 주먹만 저래 주먹만 하면 내가 안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나시나 뭐 그런지 잘 가십쇼 나시나 그거 아님 머리에 꼭 든 거 아니고 도망갔다 아이고 물이 올라오는구나 올라와 잘 가십쇼 어 죄송합니다 아님 야 야 도구야 야 도구야 도구야 잠깐만 도구야 야 도구야 야 니가 니가 이 새끼야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 도구야 도구야 니가 어떻게 이 새끼야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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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 말은 좀 하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오냐 왜 안오냐 웬마 그 가시네 도망갔어 아 아 우울 가시네였으면 벌써 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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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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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좀 제대로 구워봐봐. 앞뒤로 전체적으로다가 바삭바삭.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꼭 미래소년 고난 같다. 안 그러냐, 푸비야. 아따, 살이 푸슬푸슬 올라 버렸구만. 형님, 안녕하십시오. 어, 그래. 어, 한 잔 해야지. 아름답게 한 번 떨어봐. 다 만나겠다. 니네들 말이여. 여자 잘 만나야지. 여자 주시며. 저 봐라. 응? 증태 자식 그 기준년 잘못 만나갖고 저 인대 꾸여버린 거여. 응? 완전 그냥 눈 아래 그냥. 티눈이 박여버렸어, 애가. 저 그 오락실에서 상황을 계속 틀릴 때부터 알아봤습니다. 내가 상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. 아휴, 알아봐. 그놈의 성률 조작. 다시는 옆에서 상을 얘기하지 마. 여기 간다. 응?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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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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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아. 정태 어딨어. 정태 어딨냐고. 순서가 아니지. 돈부터 보여줘. 정태 어딨어. 정태 어딨어. 정태 어딨어? 유리의 가시네. 네, 돈은 가져왔어? 아, 손쟁이. 형! 얘들아, 뭐하냐? 꺼내라. 일어나. 뭐라고? 일어나봐. 정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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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직 가나다 남았잖아. 니 오락실에서 승률조작한 거야. 또, 니하고 내하고 족보중리 좀 해야되지 않나? 정지야! 그만해! 야, 그만해! 정지야! 우리 당신들은 재촉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없어질 거야. 그러니까 제발 내버려둬! 내버려둬라고! 내버려둬란 말이야! 내버려둬! 내버려둬! 얘들아, 가자. 존태야, 잘해라. 좋은 거 확실히 만난 것 같다. 가자. 정태야, 정태야. 정태야, 정태야. 정태야, 얼굴이 왜 저래요? 어? 아, 인하 씨 왜 우는데? 야, 너 누구냐? 아, 나 별로 안 다쳤어. 진짜. 여기 있는 거 알아. 아, 이 기준이 뭐 보고 있네. 아프면, 아프면 말을 하지. 찾고 있으면 나느냐? 야, 거기다. 어, 아. 아, 대리씨가 뭐 하는 거야? 어? 쟤들 분위기 딱 잡혔다. 아, 오늘 일찍 자야 되겠다. 왜? 왜 일찍 자는데? 어? 여기 좀 나와봐. 어서 자자. 아, 로, 로. 아이씨. 로버트 형. 어? 쟤들 괜찮을까? 뭐, 잘 자는데 내리도 푹 쉬게. 야, 봄비 잘 내린다. 가자. 봄비를 막은 날 공부가 많아. 나을 울려주는 진지와 를 놓은 날 정태야. 아파야 하는 것도 죽어야 하는 것도 난데 너 정말 나쁘다. 나한테도 시간을 줘야지. 이나야 이제라도 알지 내 머릿속에 큰 혹이 하나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이상한 건 말이야 널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왜 가슴이 아프냐 너 또 어디 가? 사고 치지 마라 아 이게 잔소리만 늘어가지고 야 매니저한테는 그 일적인 불만상만 얘기해 너 언제 올 건데 몰라 금방에 기계 좀 돌릴 거니까 뭐 좀 늦겠지 약 꼭 먹어 어 야 너도 밥 챙겨 먹고 있어라 간다 뭐 이래? 뭐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뭐 이래? 야 이 새끼 죽이고 싶어 정말 나도 듣기 바래 맥도라하면 결혼 되니까 나 길어야 한 달 살아요 한 달 살아요 거기서 아마 한 시간은 더 살 거예요 한 시간은 더 살 거예요 당신은 꼭 보고 죽을 거니까 불쌍한 가수가 하나 있어요 이뻐요 이뻐요 노래도 잘하고 눈웃음 안 보여주면 사람들 다 쓰러져 다 쓰러져 사실은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나 혼자 보고 싶은 그런 여자야 제발 제발 여기서 노래하는 거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줘 예? 제발 제발 당신들은 시간 많잖아 어? 우리한테는 없어서 그래 당신들은 백회 이 백회 직원하고 방송할 거잖아 어? 그중에 10분만 딱 10분만 우리한테 달라고 10분만 딱 10분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니들 선생님 제발 이러시면 안 되죠 젊은이 형 부탁합니다 야 니들 뭐해 선생님 딱 10분만요 선생님 야 넌 매니저가 어디 그렇게 쏘다녀 스케줄 없어도 가서 따라다니고 그래야지 쯧 야 넌 매니저가 어디 그렇게 쏘다녀 스케줄 없어도 가서 따라다니고 그래야지 쯧 니가 애인이야? 아 아 진짜 데이트 한번 뜨자 넌 매니저가 너는 2분간 죽는다는 거 무서울까? 아이 기집아 또 쓸데없는 소리한다 또 야 우리 지금 데이트하는 거야 처음으로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죽어도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야 저기 저 아저씨도 매일 이 시간에 불을 지필 테고 여기 있는 나무들도 내년 봄엔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겠지 야 죽는 거 별거 아니야 여기서 떨어지는 거보다 조금 더 길게 떨어지면 돼 어? 소리 한 번 크게 지르고 나면 다시 튀어 오르는 거야 겁먹지 마 죽긴 왜 죽어 다시 튀어 오르면 되지 정태야 너 항상 내가 먼저였지? 고마워 한 가지 더 죽는 것도 내가 먼저다 잘 들어 죽어도 내가 먼저 죽어 알았어 수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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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잡혔다. 그 피디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. 먼저 들어가. 나 이 앞에 잠깐 갔다 올게. 늦었는데 어디 가려고. 금방 올게. 이나야. 내리지마. 이나야. 이나야. 이쁜. 이나야. 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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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늘 참 이뻤다. 빨리 와. 거봐. 바시만 입어도 이쁘다니까. 거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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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smer. 정태가 지병을 한 지가 꽤 오래됐을 텐데 소심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맨 투정만 부리더니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가려고 그랬던 모양이야 지 아픈 줄도 모르고 인하 걱정만 해야 되더니 정태가 썩나와봐 사랑을 데려왔으면 좀 웃겨 하던지 니나 불찬나 자식아 맨 투정만 부리는 꽃이 다시 피웠네 인하야 가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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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겨라 마 바보 지 말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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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무대는 신인 가수 미미크라이를 소개할까 합니다. 미미크라이는요 보컬과 3인의 밴드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오늘이 방송 첫 무대라고 하네요. 처음은요 항상 또 설레고 떨리기도 하잖아요.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. 오늘 미미크라이의 무대를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곡명이 조금 특이합니다. 잔소리입니다. 뭔가 사연이 많은 듯한 그런 곡일 것 같은데 여러분 미미크라이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tuning기 바랍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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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처럼 또 찾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하란 말야 나 없다고 아프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니란 말야 야 세종대왕님만 얼굴 한쪽만 바라보게 좀 해드려 어? 형님 저 따라서 정태의 딸내미 아닙니까? 맞네 맞지? 어? 이야 가수였구나 어? 그래도 잘하네 많이 들었어 이나? 서울 갔는데 지금 테레비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뭘 찾았다고요? 골수? 도넛? 아무튼 그거 찾아가라고만 전하면 되나? 나 없다고 술 먹지 말고 네 몸은 네가 좀 더 챙기란 말야 바보처럼 또 찾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하란 말야 무슨 말이라도 하란 말야 나 없다고 아픈 집 말고 밤은 꼭 챙겨 먹고 다니란 말야 네 데뷔하는 날이라 너무 기쁜 나머지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zent Skyengor 저 라이브 한 명 내 남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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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해줘요 그리고 날 있는 연습을 해야 해요 다시 한 번만 해요 아프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닐한 마련 번거롭고 귀찮아도 부탁해요 자소리만 하고 가네요 미안해요 자소리만 하고 가네요 자소리만 하고 가네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